도안을 먼저 심질이 따라 그리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깔깔한 면과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부드러운 면을 이쪽으로 향하게 해서 도안이 비치죠 그러면 열펜이나 수성펜을 이용해서 도안을 동일하게 그려주시면 되요 아래에 서성펜을 지dev이 도안을 동일하게 그려주고 싶어요 그음에 달하여, 또 제 몸을 가고 싶어요 이 위에 다리에 얇은 것ens이 就是 도안을 덮고 싶어요 요리하여, 이 위치에 Inte시피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보면서 도안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제 나서는 거의 한 가지가기 때문에 어짜피 탈에 있어야 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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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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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